아 이게 무슨 캐스트야 이름 뭐라고 읽어야 돼 이거 좀 멋들어지게 입장하고 싶은데 뭐냐는 야 오스트 가러와 야 범앤 치킨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락의 요성 그렇군요 간지나는 배경 뭐야 간지나는 제목이 아닐 수가 없네 그리고 이건 내가 던져야지 옥탄도 내가 나야 아 칫 끝나고 사진 게시판 좀 봐주세요 네 한번씩 다 돌아가면서 봐야되겠습니다 요새 틈이 없어가지고 댓글같은거 다 답변해 줘야지 그럴 시간이에요 쟤 포효거리 되게 길다 여기 있어도 걸리네 자아 야 아주 이젠 오징어로 보이는구만 오징어 자식아 어우 다 렌스에요 아 좋다 렌스 두 명이지롱 렌스물지 렌스 아 걸렌스네 저거 아우 오 굿 하하 끄트머리 아주 괜찮네 좋다 걸랜드 좋아보이네 한명은 태도 쌍걸랜 원 랜스 원 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저기암 광자의 핏님 반갑습니다 어바님 땅땅이님 반갑습니다 5 9 9 너무 좋아 맞아도 괜찮네 아 하나도 겁날게 없네요 어이 하나도 안무섭구나 어어어어어 앗 지금 대경직 타이밍인데 이럴수가 나는 공격수단이 없어요 놀아야지 이거나 죽고 있어야 되겠어 배경직인데 물에서 걸리네 이런 경우도 있구만 왔다 왔다 아주 좋아 질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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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이야 파티원 중에서 어려워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죽여버릴 수 있을 것 같아 다 죽고 있다가 따발총으로 다 쏍시다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더 멀리 가야 돼 저기까지 가서 쏠 거다 나 혼자 여깄네 어, 저예요 맞기 싫거든 정말 쏘시고 안 오거든 저거 여기까지 안 줄어라주세요 이것은 경직의 냄새 네 냅다 가자고 헌터 찔러버려 아 좋다 이 발리스타 질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 파티풀씨에서도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참 좋은데 경직이 걸려 잘 조준하면은 하도 덩치가 커서 근데 대충 싸도 다 와줘 아니 한 박자 늦은 포효라니 정말 이건 생각도 못했어 질릿 오? 구속탄? 나 구속탄 맞은거에 처음봐요 오오 좋아 3타 맞추세요 3타 3타 아하하 여자식 이렇게나 움직이네 알았어 음 그냥 오징어 회를 따바리자고 한타에 알아봐 오징어 회 했단 말이야 아주 좋구만 벌써 이제 주댕이로 들어가도 돼요 빠르다 그렇지 가자고 빵 어 여기 오는 사람 없네 여기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얘 여기가 약점이 틀림없어 배경직 야허 배경직 근데 이제 다 일로오는데 나도 꼭 해보고 싶었어 어이 좋습니다 오 빵 가자 오케이 어 뭐 나온거지? 레어 소재 나왔다구요? 아주 좋아 대경직나면 그냥 채광합시다 되게 좋은데 한번하고 끝인가? 거주지 짜식아 이젠 이런 여유까지 부릴수있게 됐다 멀티거든 짜식아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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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심하시오 어? 고맙소 사실 이쪽으로 오고싶었어 아 옥이 나왔어요 되게 운 좋다잉 너 주댕이 일로와 오징어 이빨 으아 으아 내가 오징어 이빨을 정말 싫어하는데 자꾸 이빨 나가서 채광한번 더 되나? 안됩니다 안되요 네 오스트 가루아 잡고 있습니다 오스트 가루아 오징어 녀석 오징어 녀석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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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좋아 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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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소 다시 원 페이지로 들어왔어요 아주 좋다 헌터 여러분 나 치사한 녀석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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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탄 저거 누가 노리는거지? 대단한데 어떻게 노리는거요? 대단해 난 타이밍 모르겠는데 오스트 가루아 장인이 있는게 틀림없다 자 오케잇 아 여기 때리기 싫은데 오 자식아 주댕이 오케잇헤헤이 빠름 빠름 바름 도샤 어마무시한 속도가 아닐 수가 없군요 오징어 횟다 버렸어 와 빠르다잉 네 굉장히 빠릅니다 레이저 구경도 못했어 레이저 구경도 순삭 이렇게나 빠르다니 아 이건 살짝 대단한데 으흠 뼈다고 그냥 부숴버렸네요 인형성 세트 효과 글쎄요 저도 궁금한데요 어 옥 나왔어 나 옥 두개 나온거 같은데요 봐라 옥 두개지 옥이 두개 몇개 두개 아 근데 방어구 제작에는 쓸데가 없어가지고 무기한대 만들어볼까 그러면은 아주좋아 아주좋아 쓸만한데 진짜 만들 값어치가 있는것 같습니다 만들어야지 아 얘는 근데 옥같은거 잘나오나요? 아 채광같은거 하면은 옥이 잘나온데 음 알았어 한 번쯤은 채광하는게 정말 좋네요 음 아주 뽕을 뜯었다 뽕을 뜯었어 나 무기한번 더 봐야지 그리고 레이븐씨가 어 헌터랭크가 몇이 되는지 한번 이따 봐야지 오케이 오케이 음 음 음 음 팔십? 아니 이럴수가 헐랭이 팔십? 아니 선배님 어 어 못알아버소 죄송하 지존 승진이야 지존 선배님 하하하하하하 뭐 이래 아니 뭔짓거리하면은 저게 팔십이 되죠? 어허허 루시퍼님 불안님 안녕하십니까 경야거거로님 반갑습니다 한번만 더 잡읍시다 어 아 재밌네 나나나 관통 지랄네 관통 이번에는 거너로 한번 해볼게요 멋들어진 거너로 한번 해보겠스 거너 만세 만세 만만세 거너는 정말 최고지 흠 흠흠흠 특개 어디까지 뚫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몰라 에이 왕관 같은게 뭐에요? 되게 궁금한데 쓰읍 무기마다 어떤 무기는 여기 왕관이 딱하고 예쁘게 씌워지더라구요 이게 뭐에요? 되게 좋은 무기다 라는 뜻은 뜻인건 아닌데 정확하게 뭐지 좌우지간 이거 그냥 쓰면 되겠구만 괜찮은거 같애 풀강 아아 하하 저 뭐 특수개체니 막 영맹환이 이런건줄 알았어 아 풀강이구나 아 더이상 강화 불가능 아 그렇군 되게 가벼운거였네 해 추 자 관통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 뭐 아 술챘는데 아 아 아 아 여러분이 수주받아주세요 나 수주금 아껴야 돼 돈 많은 사람이 수주 받기 오지금 한마리만 더 부탁해요 머니 부족해도 해 아 안돼 돈이 없어 땡큐 충분해 그냥 가도 돼 여긴 멀티의 세상이니까 뭔 짓거리를 해도 괜찮던다 어차피 잡는 데서 매력님 안녕하십니까 정신차려라님 보라라님 반갑습니다 어 그거 뭐예요 아 이게 오스트 가로아 무기구나 오 오 멋진데 오스트 가로아 싼거 이거 스킬 아는 사람 어 이거 파란 세트도 괜찮아 보이네 어 구경해야지 짠자라잔 이게 다 뭔 스킬이래요 스킬 4개 떠요 아 이건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아니래 귀마개랑 뭐 이것저것 해서 어 이것저것 많아 보이네 애니 멜슨님 반갑습니다 회복력은 몸에 좋습니다 어 아주 몸에 좋아해요 약초 더하기 막 벌꿀 막 이런 거래서 버섯 막 이래가지고 몸에 얼마나 좋은데 어 막 먹어도 돼 다 먹어 먹을수록 좋은 게 회복력이야 포션 헌터는 아주 좋은 것이기에요 근데 우리 해보는 왜 꺼냈지 자 자 통상 3레벨 깠다가 쥐겨버리겠어 얘 수속도 먹히나요 얘 오징어로 해가지고 모르겠어 아이 뭐하세요 아이 뭐하세요 해보 간만에 하니까 키를 다 까먹으셨나 야 선빵이라니 여기 어디야 오야 죽을 뻔했어 방금 오 죽을 뻔했어 원장님 쟤 큰일 날 뻔한 거 알아 몰라 아 쟤 또 돌진이잖아 아 짜증나는 녀석 한발도 못쐈다 아직까지 몰리빼고택님 말마리님 안전공학개론님 오이쥐이님 반갑습니다 아 근데 이거 부시돈가 부시돈 같애요 부시돈 환세 오케이 최선의 딜을 넣는다 요 회복봉에 한번 취해볼란다 목표는 전부이브파 오케이 확연하게 되게 괜찮은 것 같지 더 가까이 가서 한 이쯤 쏘면은 약점에 들어갈꺼야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암맨 슈퍼 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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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슈퍼 대단한녀석 대단한 녀석 이걸 피한건 자네가 최초야 어? 뭐야 이거 아하하하 아 걸레님 아 좋아요 아 안좋아 걸레니트론이야 안돼 어 새끼야 으하하하 저게 날아가네 어허 나도 생각도 못했고 아무도 생각못했던 것이기야 아 맞어 나 해보지 어이 내가 누구야 해보지 그냥 가서 쏴버리겠습니다 구속탄은 내 성희들의 쫓년물이지 검사들이 들라그래 안되엥 호웨 notified 무서운 녀석 무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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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 귀때기가 여기에요 여기 저기를 예쁘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야 여..여자수면으 귀에 들어가겠죠? 인지 등콜인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 어디서 나오지 제법이야 아주 괜찮아 오 난 이제 여기도 아 여기 때려도 되네 어 그러네요 기가 막혀 안 막혀 헤버는 이제 아무 거시기 없이 주댕이로 막 쏴주면 되겠습니다 좋네요 이거봐라 양말뚝딜이야 발사 직방 안 돼 나 캐로 가야 돼 올라가요 4명이서 다 캐고 있어 옥이다 옥이요 옥 대박이요 대박 아 좋아 아 재수 되게 좋은데 벌써 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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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3개야 3개 진짜 제가 재수가 좋은게 맞습니까 막 퍼주는 거 같은데 어 어 이상해 저 장전이야 장전 어 페이크야 페이크 으 어 안 돼 으 으 으 으 으 아 쫄았네 레이저 맞으면은 저는 즉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하위 커스텀이어서 절대 안 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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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난 저까지 올라가지 않겠다 여기서 딱하고 쏴줘야 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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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댕이에다 먹여주겠어 나도 레이저다 아 아주 좋아 눈깔 쏘자 아 아 복수 아 복수의 느낌이야 아주 좋구만 아주 좋아 그냥 막사야지 오케이 염하시구만 으 으 으 으 이 자식 포유는 캐치해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진짜 오케이 으 으아 으아 저건 진짜 무서워 어 아니 없어요 이제는 관통순행탄 노 마 그렇지 어 겁나 어 겁나 무척이나 겁나 겁이나요 그렇지 자 이젠 잘 알겠는데 패턴이 보이는데 이마 아주 발작거리면서 흔들리면 거시기구야 아 자꾸 걸렌 저수기에 맞는데 아주 좋아 완전 레이저뱀 야 레이저 피하기 너무 어려운데? 에 거너 입장에서 레이저 피하기가 더럽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일 위험한 공격이 레이저네 저거 저 중앙 말자배기 레이저 말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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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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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 진작 야 슥슥거리면서 움직이는 거 맞았는데 이 정도 달아? 지사한 녀석 포션이 사라지는 마술이다 아 되게 아깝네 이거 자 이제 슬슬 골로 가실 때야 사라져라 음 주댕이에다 매겨주겠어 그렇지 세상이나 멋있게 피하는데 그 아 굿 땅냐 이렇게 골로 가신구나 두두두 요요요요 아 이게 회보가 조금 약한 편이어서 아 더이상 강화가 안됐어 쌍 아 그로님 제일 잘하는 무기 무슨 무기예요? 글쎄 모르겠네 저는 다 짬뽕이어서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막 그래서 짬뽕이지롱 잡탕이다 잡탕 저 Kill 짬뽕орт 쫙 멀틱 바로 이 맛인것 같애 회보 꾸릿 너무 좋아요 진짜 아주 좋아 はい 적당 브레스 저 뭐냐 걸렌스 저 회피기술로 피하시던데 아주 멋있었습니다 이젠 아주 별의별 짓거리 다 할 수 있게 됐네 나도 좋은 영감이 됐습니다 아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오징어 방어구를 맞춰봅시다 어느정도 맞출수가 있을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징어 방어구 스킬이 뭐가 뜨든간에 저는 저 뼈 일단 뼈부터 만들어볼래요 난 뼈가 나무좋아 뼈가 최고인거같아 멋있잖아 이거부터 만들겠습니다 되게 많이 들어가네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와 얘 뼈 따고 되게 많이 들어간다 갑바 하나 만드니까 난 땡이에요 어 세상에 뭐야 얘 엄청 잡아야되네 더 잡으면 안돼요? 아 얘꺼만 맞추고 싶은데 아 돈도 부족해 뭐 이렇게 비싸 왜 이렇게 비싼거야 아 되게 많이 들어가네 하나당 거의 2만 5천원 들어간단다 아 헌 랭 대기조 있습니다 헌터랭크 해방하실 분 더 계시나요? 오늘 아주 오징어로 끝을 해볼까 오징어로 아주 끝장을 괜찮은 선택인데 이거 아무래도 제가 더 빠르게 잡기 위해서는 이게 좋은거 같아요 렌스가 짱이야 오 음 음 음 음 렌스 최고다 최고 아 태도로 한번 해볼까 나도 에 한 두판 정도만 더 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파티를 바꿔서 또 다시 오징어를 아 아 아 오징어 재밌는 녀석 어 오늘 아주 끝장을 보자 어 일단 멘탈 힐링이 필요해 요새 들어서 어 솔풀만 냅다 달리니까 많이 많이 피피해졌어 내가 어 멀티 꿀을 빨아야되겠어 말아야되겠어 이거 근데 그전에 앞서서 햄머는 어떤가 햄머 음 햄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 이건 팔기잖아 햄머도 한번 해볼까 아하 부족하지 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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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두두두두 어쨌든 흠 흠 나에겐 이거 밖에 없구만 음 은 아주 랜스로 끝을 보자금 흠흠흠흠흠 괜찮구만 앗! 숙이숙이숙이숙이 바이코쏘리 잠깐만요 길드지 당연히 길드가 최고다 딱 이거 두개다 완벽해 자 나는 준비 끝 짠! 한 번 더 오징어 오징어를 아 아주 많이 필요해 더 많은 오징어가 필요한 시점이요 요 다음판은 옷 같은 거 한번 팔아가지고 몇 파츠 더 만들어볼게 옷을 돈이 부족해 한 만원 또 냈으면 좋겠는데 얘 상이니까 돈 많이 주지 않을까 아주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타기님 레이쌍님 반갑습니다 오징어로 한 번 더 뱉어버리도록 하겠스 가자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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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사야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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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얘는 겁나게 패는 맛이야 패는 맛 오징어 다 저버리는 맛이예요 멀티는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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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오 마이 오 마이 스톨 아 대경직 타이밍에 맞춰서 딱 거시기 했었어야지 일단 뭐 방법 없으니까 죽거나 있어야지 좋소 말리질도 아주 중요하니까요 바로 여기구만 아 들어갔다 나오는건 한번 아니었었나 두번 하기도 하네 질릿 질릿 좋아 가자 이거 아 저기서 나오네 그러면은 나는 저기 써리랑님 그리고 애원님 반갑습니다 딴 사람이 쓰고 있으면 못쓰네 저는 그럼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둘이서 못쑤? 왜지? 왜 둘이서 못쑨단 말이오 원래 둘이서 쓸 수 있지 않았나 예예예 자 으흠 백발 백중이 아닐 수가 없단다 다 맞추겠스 여기서 그냥 쭉쭉 쏘면은 되네요 됐스 관리 턴을 머리통에 맞추면은 경직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자식이야 아잇 자식 아잇 자식 돌아갔다 나왔다가 피곤하니까 여기 자꾸 의미가 없는 짓을 할거에요 말거에요 이 자식아 하하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토요일님 순두부님 게라멜쿤님 반갑습니다 맞아라 아 좋아 질릿 질릿 으악 자식아 이거 있지롱 자식아 펑 여호 아주 좋소 잘 썼소 히히히히히히히히 아 뻘쭘해 아 뻘쭘하구만 자식아 아 말 되게 안 듣네 가드레이즈 가드레이즈 쓰기 어렵다잉 어려워 쑤셔보라 오케이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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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섭질이었어요 질릿 한 번 더 원 투 쓰리 질릿 질릿 질러보라 오 마이 하키 자 이제 주댕이를 털어버릴 시간이 아닐 수가 없다 훈탱님들 짠짠 아 아 자꾸 움직일래 질릿 질릿 대경직 여호 아싸 하하 여기가 그냥 기가 막힌다고 난 내려갈래 수도 또 후 하하하하 이럴수가 말도 안 돼 나오자마자 머리통을 치는거지 음 안쩔어도 돼 패버려 자 감 잡았다 되게 쉬운 녀석이에요 이 타이밍에는 머리 머리지 머리 그렇지 짠 원 투 쓰리 어 굿 배경직이다 올라가자고 투 으아 으하 자 부파에요 원 투 쓰리 오 계세요 으하하하 아직 캐지 못한 인원이 있을 줄이야 미야나 오 아까 다 캔줄 알았어양 에이 쌀이 짠 춘생이님 반갑습니다 다시 조용해졌구나 좋아 되게 뭔가 빰빰거리고 아주 배경이 좋은 것 같아요 쏘리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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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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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노오 오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멀 자! 빨리 여기 안쪽으로 들어와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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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아 좋아 원 투 젤리 아 여기서 찌르는게 그렇게 꿀은 아닌가봐요 나만 여기서 극딜하고 막 그러는구나 그러네 오케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부족한 소재가 많이 많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좋은거 많이 줘라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예요 얘 그니까 문어야 오징어야 모르겠네 오징어 에스 깔끔하군요 아 땀 땀 입을 보면 오징어예요 그렇습니까 몰라 난 문어랑 오징어의 차이를 모르겠는데 오징어래요 오징어 아주 간단한 녀석이었어 에 부입하기가 여기도 있네요 어 오징어 짧은 다리 여기도 있나봐요 잘 알아챘구나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아니 온라인이 아니라 이거는 어 크로스가 되겠습니다 머널 온라인은 또 따로 있는 게임이죠 와이파이 멀티를 통해서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해야되겠어 말아야되겠어 어 어 좋아 자 이제 한번 보자 음 한 세 파츠 정도 더 만들 수 있을거라고 봐 옥을 하나 팔고 으흐흐 이때 나올때가 아닌거 같애 뭐 앞으로도 많이 나올거 같애요 옥을 팔아야지 옥을 팔겠다 응 뭐야 어떻게 파는거 바로 이건데요 2만원이야 으아 돈 돌아간다 하나만 더 팔자 으아 와으 Trad day 이야어 하고 야여 돈 되게 많이 주는데요 끝내주는데 어 어이 더 팔아도 될거 같은데 어어 딴거랑 보조 맞추면서 오우 이야 허허허허 오오 오이 더 팔아도 될거같은데 아잠깐 아 이게 이게 아 아 이게 따로따로구나 아아 아 벌써 10만원입니다 잠시만 오? 얘 돈 되게 많이 줘? 오? 오징어 돈벌이 상당히 좋은거같습니다? 응 괜찮은데 아 근데 이 뼈를 안줘 뼈를 자식이 이게 그니까 등짝을 부수어야만 나오는 뼈인거 같은데 등짝을 우리가 부수지 않았던가요? 그렇구만 다리만 치면 또 안되나봐요 이거이거이거 오징어 속살 소재는 잘 모이는데 오징어 뼉다우가 안나온다 이건 뭐야 와 이건 또 뭐지? 뭐 저 소재가 모이지가 않아서 만들 수 있는게 없네 흠 하나 만들었다 예 하나 만들었습니다 드론님 저 뼛셋 풀셋 만드는데만 60을 썼습니다 그렇습니까 돈이 그렇게 깨져요 오마이갓 아이 되게 비싸 나쁜놈아 진짜 아직은 파츠 하나만 더 만들었습니다 이럴수가 이제 딴거 잡자 되게 오래 걸리네 이거 딴거 써야지 딴거 하나만 더 잡아보는거 어때요 딴거 그리고 파티 해제하고 다음 파티 한번만 살짝 도는거 은하룡 은하룡 어떻습니까 아 개똥자루 같은 녀석 정말로 똥 같은 녀석이 은하룡 어떻습니까 은하룡 아 정말 싫어하는 녀석인데 얘가 저한테 막 해커지하고 그랬어요 어때요? 은하룡 은하룡 정말 나쁜녀석이야 간만에 길드 대검 좋다 이거 좋다 은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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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짜라짠짠짠 어어 내가 다른거 먹었나 어 그러네 은하룡은 스킬이 뭐가 뜨나요 기마개가 뜨지 않든가 어 공업이랑 어 공업 기마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아 회심이랑 기마개인가 모르겠습니다 은하룡 세트도 괜찮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 은하 은하 금화는 으아 조만간 소울플러스 하나 잡아오겠습니다 지금은 은하 예 은하 음흐릉 우쏭 저거 하나같이 그냥 뼈 무기가 되게 멋있는게 많아 다 만들어야지 오스트가루 앞으로도 되게 많이 잡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네 짠 짠 짠 짠 속성은 용석이고 알았어 전작 보면 은화세트는 약특이 무조건 있어요 아 은화세트는 약특이랑 약특이 뜬다고 하네요 그렇구나 자 그럼 가겠습니다 어키 아 프로라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뼉다구 무기가 되게 멋있는게 많더라고 꼭 만들고 싶구만 으악 여긴 어디야 아 멀기도 되게 만해 음 나의 목표는 전부의 부파다 머리통이랑 꼬랑지 아 꼬랑지 위주로 한번 저는 쳐볼게요 꼬랑지 쳐야지 돌판 주물럭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에잇 잘못 왔어 맵이 되게 복잡해 어 가운데였었지 실수 아 흠 아 충군도 있네 이제 보니까 아싸 이거 그냥 꿀 빨면서 천천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머리 머리 머리도 부수고 싶어 머리는 어떻습니까 머리 아 으악 으악 아 뭐야 이건 아 이럴수가 야 성강 던졌는데 캔슬이 됐어 잘했어 마린 어 어 아잇 흐흐하 아잇 아잇 되는게 없네 얍 하하 아 이게 꼬리 때리는게 어려울 것 같네요 어 어 복수의 시간이야 지난번에 얼마나 고통받았었는지 멀티로 겁나 패고 있습니다 초크나운터 스톨 한번 예쁘게 갈고 꼬랑지를 예쁘게 물어보도록 하겠어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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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와라 날개 맞을 것 같애 좋아 다행이다 이모 오시고 아으 집중이 없어 꼬리 맞췄다 그래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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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격추라니 정말 대단해 격추에요 놀랍구만 잘못 던졌지 자 한방도 예쁘게 때려야되는데 하 이거를 꼬랑지에 때리면 얼마나 좋을까 아우오오오오오 우와 으하하하핰하하하핰핰하하 其 digamos 헌터님 뭐야 이게 헌터님 이게 뭐야 아 멀티에서도 고통받네 나는 저게 아 은하 은하 어 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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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프레소 의 고통인 멀티로 이전이 된 듯한 으아, 불한데? 무던히 다시 한 번 달려가 보겠소 어깨 어? 오키! 아니 아! 우와 지리 요새 덱업 만들면 왜 이렇게 암걸리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우 얏 오우 예리한데 되게 잘피하는데 어 protesters 어허허잇잇잇잇잇잇 Ż Civil 아아 увер? 아아아아앜 왜이렇게 ön 아我也 아 メ 아 이럴 거면은 아 아 아 아 짜증나 봐 아 산독삼수래? 말도 안 되는데 아 나 까불면 안 되겠어 지구 끝까지 조심해야지 내가 이걸 어떻게 잡았죠? 멀티에서도 이렇게 혼자서 똥 싸는데 말도 안 돼 저렇게 지저분할 수가 비약도 안 가졌어 말도 안 돼 안 걸려 돌아가시겠다 대길 자식아 아니 꼬람쥐가 아 뭐야 이거 꼬리 각도가 이상해 가니? 가는 거니? 가네 여기서 대기를 치겠어 저쪽이네 음 음 이거 어째 나 혼자 가면은 안 좋을 거 같은데 여러분 빨리 오세요 무서워 죽겠어 아 여기 아니네 이쪽이구만 음 음 음 음 고 고 맙소 샤넨 정말 대단해 아이 고맙습니다 비약 챙겨올 생각을 자꾸 안하는 애가 뭘 이렇게 해서 하 하 맞으면 아프거든 비약을 이젠 꼭 챙기겠습니다 고마워요 이럴수가 차지같은건 일단 절대 생각 못하겠네 허 와 이 자식 차이독재가 되게 많네 나한테 좋다 3천뒤 아사 아 지존 와 으아 아 안걸려 아 돌 것 같아 아하하하 어 제발 탑 꼭대기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자식아 으아 아 좋아 자 이제숙이가 드디어 하나 찼어요 어 딴 데 가네 한방 써야 징 음 얘 이동경로가 진짜 너무 악질이야 어 어 날개를 짱 좋아 자 둥지같애 냄새가 둥지야 아 이 자식 흐헤헤헤헤헤헤 아 낚였어 어 아니네 네 같이 가자 짱 짱 네 네 이거 한번 예쁘게 쓰읍... 쓰고? 자 이거 쓰는건 되게 어렵네요 4적 기때리기 음 되게 별론거 같아 이거 이거 넣을반엔 나는 이제부터는 절대 필요없겠습니다 좋은선택이 얌 아! 다리 때렸다 아 겁나 아! 아! 안돼! 안돼! 자, 헌터를 방벽으로 어, 좋아 남의 내면 간다! 자식아! 어! 튕겼어 녀석을 잡아라! 아! 아허허 쟤 걸음 되게 빨라요 진짜 어, 못따라가 엥! 요자식! 놓쳤구나 그냥 쿨하게 포기하고 어허허 반대쪽으로 갈걸 그랬어 약질같은 녀석 맘걸리는 녀석 응 어! 꼬랑지 예쁘게 한번 때려봐도 되겠나요? 어 왠지 잘릴듯해 음 한번만 예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꼬리 오 내 존재 이유인가 오호 오호허허허허 너무 좋아 빵야! 여호 여호 어허헣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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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하아앗 아앗 요허허 어우 간쫄려 아우 으앗뜨야아앗 아 뜨 뜨 뜨 뜨 뜨 어 그렇게 안아프네 예상으로 브레스 데미지가 3분의 1밖에 안지러오네 신비해 이놈 이놈 아 내려와 제발 내려와 아앗 내려와 개불같은놈 으앗 어이구 뭘 아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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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과연 차질을 으으... 으하하하하하하 어 상당히 있었네 어 자식 어휴 흐하하하하하하 난 뭘 하는지 모르겠다 아아아아아아 시손암 대단한 암이였어요 어 다음부터 대거 안쓸래 어 어 못 쏘옥겠어 스스로에도 집중을 달고 쓰겠 집중을 달아야 되겠어 도저히 못 쓰겠습니다 짜라짠짠짠 그나마 위안되는건 바로 이거구만 아 오동통 꼬리 아예 꼬리가 따로죠 운하령 꼬리 따로일거야 아마 두루두두두두두 얜 잡아서 어따쓰지? 뭔가 방어구 만들생각도 별로 안드는데 따로네요 따로 흐흐흐 흐흐흥 흐흐흐흐흥 흐흐흥 막타라 아주 찰지게 땡 단찬은 정말이지 완벽하지롱 자 빰빠라밤 아 이제는 헌터랭크 찬찬찬 오르지 나 별랭크야 이러면 62인가? 62 62 괜찮은데 자지간 이제 슬슬 아 미안하 헌터님들 아 굉장히 피곤하네 진짜 오늘 너무 피곤해서 투파티를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냥 마무리 질래 그게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여기서 마무리 짓자 오 힘들어 똥 빼 쏘이다 라이라트님 레이브님 엘님 수고 많으셨고 이 늦은 시각까지 같이 해주신 사랑스런 헌터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으니까 굿잠 드시길 네 절잠 자시길 네 저는 내일 초저녁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모두 안녕히 들어가세요 수고하시길 ..." 250 centered 12 굿 iff Fair pas 10 害 аг dem